하이라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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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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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형, 형, 재훈이 형. 마취크림 같은 거 좀 구해볼까? 마취크림 같은 거 좀 구해볼까? 마취크림. 마취크림. 종국아, 종국아 바로 가지 말고 마음,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좀. 무슨. 야, 무슨. 이걸 왜 잡아. 그러니까 이게. 형, 왜. 한자가, 한자가. 다쳐, 형, 다쳐. 움직이면 안 돼. 왜 그러냐고. 나 진짜 촬영했어. 머리. 형, 머리 예쁘게 하고 왔네, 그러면. 촬영했다, 형. 머리 많이 예쁘게 하고 왔어. 진짜 촬영했어, 형,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. 어떻게 해. 잠깐 기절할 테니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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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보면. 같지 않아? 쟤, 쟤는 분명히 이혼하겠다는 관세. 누구? 되게 재미있게 달콩달콩 잘해.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혼해. 하하하하. 그럼 종국이요. 홍국이는 어른스러운 그런 면이. 그죠, 그죠. 전략 아끼고. 그런 걸 못 견뎌서 얘는 이혼이 아니라.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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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용이 형. 너는 따기를 맞을 것 같아. 하하하. 하하하하. 진짜. 아, 잠깐만. 이 얼굴 봐라. 이 얼굴 봐. 이 얼굴 봐. 이 얼굴 봐. 그래서 보통이 쩌, 쩌. 쩔, 쩌, 쩔, 쩔ille 볼. 형, 눈 감아야 돼, 형. 형, 눈, 눈. 잘 나와요. 하면 되죠. 알았어요. 한 명. 하나 둘 셋. 나 어떡해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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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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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어떻게. 야 그게 뭐냐. 야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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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야 왜 이런 소리가 나. 아 지금. 나이랑 또 뭐하냐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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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미안해. 어떡하믄. 저놈이. 형 여기 낙인이 찍혔어.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 당한 것 같은데. 뭔가 크게 부딪힌 것 같은데. 병원 가야 되나? 야, 저거 줘봐, 저거. 얼음증질이라도 해내가. 얼음증질 해야 돼. 큰일 났네. 형, 혀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, 이마 맞아서. 너는 이럴 거면 그냥 건달을 하지 마.